우후에 저 여자는 누구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여신, 옆집여자, 너드, 보스, 그리고 더 많은 스타일 중 한가지를 골라보세요 여자들은 모두 특별해요 하지만 몇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죠 베스트프렌드, 가씹을 좋아하거나 너무 예쁘거나 덜렁거리는 스타일로요 우후가 나눠본 여러 스타일의 여자들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 중 누군가가 떠오르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족하기가 너무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선물을 가져오더라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건 도대체 어디서 사는거지? 50센트처럼 생겼어 안받을래 베이트상대가 정말 까다로워요 메뉴에서도 가장 비싼걸 골라서 저는 그냥 물이나 마셔야겠어요 우와, 왜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는거야 그리고 왜이렇게 덜렁대 조심해 이거 굽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다신 연락하지마 하지만 돈 냄새가 나면 바로 달려오죠 돈의 여왕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아주 비싸답니다 다음 순서는 뷰티 퀸이에요 이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정말 많죠 이 예쁜 고양이는 로즈색 안경으로 삶을 봐요 저기 악세사리들도 보세요 유니콘도 부러워할 슬리퍼네요 친구들과 길게 대화를 나누는게 하루의 일과죠 오늘은 어디 갈까? 패션쇼 갈래? 아니면 새로 열린 클럽에 갈래? 아니면 리얼리티 쇼 찍는 곳에 가볼까? 다 재밌겠다 드레스코드를 알아볼게 여기까지 하자 나 가야돼 안녕 하루 중 가장 큰 고민은 복장을 고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핑크색을 입을까? 음... 이게 좋겠어 글래머러스한 룩이 완성됐어요 뭔가가 부족한데... 그렇죠! 작은 강아지! 이 복장엔 어떤 강아지가 좋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좋아요! 둘 다 데려갈게요 어? 이건 누군가요? 착한 스타일이에요 수줍음도 많고 가장 조용한 아가씨죠 뭐하든지 다 창피해요 겸손하네요 데이트 시간 내내 볼이 빨개져 있었어요 귀엽지 않나요? 데이트 후에 티를 마시러 왔어요 어... 정말 착하고 귀엽네요 하지만 밤이 되면 착했던 아가씨가 아주아주 사악하게 변한답니다 거기!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다음은 짐승씨를 모셔볼게요 사실 저희가 초대한 건 아닌데 스스로 나타났어요 짐승씨는 규칙이나 에티켓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네요 방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짐승씨는 우아하거나 고급스러움 예절이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나 봐요 이 젊은 아가씨는 항상 바빠요 일찍 퇴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할 일이 100개나 남았다구요 바쁜 스케줄에 남자친구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꽃은 됐어 나 지금 컨퍼런스 전화해야 한다고 혹시 메모할 종이 있어? 아! 이 카드 쓰면 되겠다 고마워 사랑할 시간은 없어요 로맨틱한 행동들도 전혀 먹히질 않네요 스테이지로 모실게요 위험한 상황들을 대처하고 마감과 미팅의 여왕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다음은 미스 브로 화끈한 스타일의 남자 아니 여자입니다 총게임을 웬만한 남자들보다 잘해요 오늘도 실력을 발휘하네요 우린 베스트 팀이야 미스 브로에게 칵테일? 바텐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작은 공주가 아니라고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리고 윙맨 역할을 정말 잘해요 야! 저기 쟤 봤어? 그래 빨리 가봐 화이팅! 이번엔 덜렁거리는 여자예요 저런! 조심하세요 저희는 생방송 중이라고요 이 불쌍한 여자분은 항상 침대에서 반대로 일어나고 일에 늦고 드레스 지퍼를 올리려고 해도 지퍼가 부러졌네요 손가락이 전부 엄지손가락일까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죠 핸드폰, 안경, 머리 스타일도요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가 향수를 눈에 뿌렸어요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맘이 드네요 그녀의 삶은 불행한 일로 가득해요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치는 일은 흔치 않은데 핸드폰이 깨지진 않았겠죠? 드디어 일에 도착했어요 어머 다들 어디 간거지? 오늘 휴일이라고? 까먹고 있었어 그리고 문도 잠겨버렸어요 클럼지씨는 정신부터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와 여기도 보세요 파티거리예요 모든 클럽과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인사죠 신나는 파티예요 파티거리 가장 빛날 시간 파티가 그녀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쉿 다 조용히 하세요 남자친구 전화해요 응 그래 자기야 나 30분 뒤면 집에 도착해 이제 다시 놀아요 30분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됐어요 어? 일어났어? 굿모닝 나 지금 일 가려고 이 신발 괜찮지? 로맨틱한 영화 데이트 글쎄 이 사람이 리모컨을 빨리 찾으면 말이죠 멍청이 뭘 고른 거야 난 이 영화 싫다고 빨리 바꿔 아! 저건 다 별로야 당장 꺼 알겠어 이 오페라나 보자 계속 그렇게 부스럭거릴 거야? 과자를 열 거야 말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눈을 깜빡여 너 나 화나게 하려고 그러지 그만 움직여 난 조용히 보고 싶다고 진짜로? 핸드폰 본다고? 지금? 너 까먹었나 본데 우리 영화 보는 중이야 됐어 그만해 나 갈 거야 신사숙녀 여러분 미스 히스테리커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신경은 거스르지 마세요 이 두 명은 기저귀를 찰 때부터 알았어요 그때도 서로 좋아하지는 않았죠 학교에 가서도 그대로였어요 서로 싸우고 협박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치하게 굴었네요 스미스 선생님 얘 반칙이에요 그리고 절 놀려요 그리고 더러워요 제발 딴 데로 옮겨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가 되었어요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네요 어릴 적 친구를 축하해주세요 이 남자의 심장을 훔쳐가고는 새 신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모두에 관한 일을 알고 있어요 미스 갓씨 거를 만나봐요 이 사람이 듣는 모든 말은 좋지 않게 되돌아올 거랍니다 이 친구에게 비밀을 말했다면 다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담까지 비밀을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해도 말이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갓씨 거리 새로운 비밀을 알리려고 모두에게 전화 중이에요 얘 왜 안 받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음 사람 여기도 안 받네 아 지금 너무 늦었나 이럴 때 제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콜센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휴 드디어 비밀을 말할 사람을 찾았어요 음...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 타입의 여자들이 어땠나요? 여러분과 비슷하거나 친구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적어주세요 여러분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하셔서 우후의 새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ihat 어디 sway가 한 달 누워 闇 Observ 유용한 인 뱅 유용한 엥 틱 아 비